기상캐스터 배혜지 소화수목금 이번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저희가 2시간 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상담을 신청하셔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에도 그만큼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또 해결하기에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시장 지금 2639포인트로 약간의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합권 정도로 지금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형태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5% 정도면 조정이 거의 안 들어가는 정도죠. 거의 뭐 보합권 어제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장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269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617종목 그러니까 617종목은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조정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0.9%가 빠지다 보니까 400종목 상승에 1182종목이 지금은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걸 지금은 지수가 겉으로 보기에는 위쪽에 떠가지고 허공에서 이렇게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고 약간은 뭐 좀 평화로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같은 느낌이죠. 오리를 딱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가만히 떠 있으니까 되게 평온해 보이긴 하지만 물 밑에서는 발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질적인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사실 주식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봄도 그렇고 계절도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가을 이렇게 계절도 계속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계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영원한 상승이나 영원한 하락이 있는가 하면 그건 없거든요. 결국은 파동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연스러운 파동이 있는데 우리는 그 파동의 고점을 잡고 맞추려고 합니다만 맞추는 것보단 그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우리가 방안동 용품들을 조금 준비를 해놓듯이 그리고 여름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우리가 지금 창고에 넣어놨던 또는 방에 숨겨놨던 쌈해놨던 선풍기들을 조금 꺼내놓고 준비를 하듯이 약간 그런 준비 단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올라오다가 약간 이렇게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머나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만 해놓는다 하더라도요. 사실 지수가 빠졌을 때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 발생되거나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엄청난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감안 한번 해볼 때 사실 여기서는 조정이 조금 깊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조정은 조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한 하락 베팅을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과한 상승 베팅을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내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온다거나 내가 이거 좀 잘못 산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챙기시거나 본전을 찾으시거나 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내려갔을 때 어차피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올라갈 거니까 내려갔을 때 비중을 늘리시거나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시장은 사실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고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또는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매수에 임하거나 매도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262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2500포인트라든가 그 아래 또는 그 언저리까지 빠져내려가는 것을 조금 기다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268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면 실질적인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2680포인트를 넘어서 위로 조금 올라가고 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가 넘어서게 된다면 저는 조금 홀딩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2620포인트가 무너진다고 해서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고요. 2680포인트가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만 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 내가 비중이 좀 많다면 사실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돈이 쏠리면서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쪽에 굉장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코인 시장이 난리죠. 그래서 코인 시장도 지금 너무나 급등되어 있다 보니까 코인 관련주도 조금 급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뜬금없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또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쏠림 현상 그리고 요즘에 또 리튬 관련주들 다시 또 올라오고 있죠. 리튬 시장이 좀 바닥 잡은 것 같다라고 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2차전지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반응이 좀 나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탈출하기 좋은 시기인데 아마 리튬이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본전이 왔지만 팔지 않았다가 지금 다시 또 빠져가지고 고통받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본전에 온다면 사실 먼저 절반 정도 매도라든지 비중을 줄이셔야 빠졌을 때 대응 전략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본전에 왔거나 또는 그 근처에 있거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에 어울려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걸 어떻게 내가 갈무리를 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가는데 좀 더 평안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올라갔을 때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들 제가 풀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받으면서 첫 번째 전화부터 받고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젠이고요. 시젠이고요. 매수과란 비중이요? 네. 3만 4천원에 10%입니다. 3만 4천원에 10%요? 네, 네, 네. 매수가가 조금 다소 높은 편이긴 한데요. 일단 시젠의 차트적인 움직임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형 바닥이라고 불러요. 바닥 중에서 여러 가지 바닥 종류가 있는데 쌍바닥이라고 하면 이렇게 W자를 그리는 바닥을 이야기하고요. 쓰리 바닥 하면 이렇게 세 번의 저점을 만들어서 확인을 한 바닥을 우리는 보통 쓰리 바닥이라고 그려요. 그런데 이런 바닥들을 제외하고 원형 바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모양 파동을 막 만들고서 쪼글쪼글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스마일하고 웃는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웃는 형태처럼 이렇게 원형 바닥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뭐 국구류처럼 생겼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원형 바닥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정별 초입도 만들어지게 되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젠의 차트의 최근 흐름을 보니까 조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원형 바닥을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로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 있죠. 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배우다 보면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넉넉히 있는 거 보다는 아, 얘가 원형 바닥을 그린다면 저 완전 옛날 저 얘가 전성기 때 올라갔던 그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아. 근데 원형 바닥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선을 그은 것처럼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게요. 그런 과정에서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하락의 흐름을 조금 완만해지면서 우상향으로 좀 바뀌어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우상향이 조금 유지가 된다면 일정한 폭을 가지면서 아래쪽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에서 좀 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폭은 한 2만 1천 원대 정도까지 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기까지 밀렸을 때 3만 4천 원이 사실 높은 가격은 아닌데요. 낮은 가격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2만 1천 원에 가깝게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젠이 사실 좋은 상황에 놓였는가라고 하면 사실 좋은 상황에 놓인 건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진단키트를 많이 팔아내면서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냈었는데 지금 요즘에 코로나 걸렸다고 진단키트 쓰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너무 늘려놨던 진단키트 생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적자가 좀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벌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틸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어놓은 돈 가지고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이제는 그냥 사치나 부리고 살래 라고 한다면 이 돈을 번 게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이 번 돈으로 우리가 다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한다면 좀 다른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렇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때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나 하면 돈을 못 벌고 못 벌고 있다 보니까 병에 대한 진단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연구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주목을 좀 못 받았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돈을 한 번에 확 많이 벌어버리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병에 대한 연구가 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집에서 암도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게끔, 치매도 진단할 수 있게끔, 당뇨도 진단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진단 연구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사실 단기적으로 코앞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2만 1천 원대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그 이하로 빠진다면 추가 매수 조금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값 낮추시고 길게 보고 가져가야 얘는 좀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짧게 투자하실 계획으로 들어오셨다면 사실은 안 맞는 종목을 다셔놓은 거죠. 그래서 길게 보고 가져간다면 지금 진단키트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진단키트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지금 헬스케어라든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아마 시청자님도 내 몸에 병이 있나 없나 알려면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 좀 곤욕이잖아요. 그렇죠? 날 빼기도 힘들고 비싸기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 집에서 내 병이 있나 없나 궁금은 한데 이걸 또 알아보려고 병원 가려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다 보니까 진단키트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고 진단키트가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어서 길게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코앞을 보면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1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길게 보고 가져가신다면 진단키트를 통해서 어떤 병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요즘에 의료계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의료 AI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들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기간을 정하고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가다가 언제든지 올라오면 팔겠다 생각하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가져가시면 언젠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편하게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길게 가져가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기간 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BMT요. BMT. 12,850원에 15%요. 12,850원이요. 850원에 15%요. 예. 별로 좋은 매수가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예. 일단 차트 모양 자체가 굉장히 안 이쁘고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가치만 보고 판단을 하고 주식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가치만 보면 함정에 빠져버리는 게 비싼 종목을 비싸게 사버리는 경우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지금 금값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1g당 9만 원대를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돈에 지금 거의 한 3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이 우리가 봤을 때 금 목걸이 찬 것도 좀 부러워하고 금 팔찌 찬 것도 굉장히 부러워하긴 하잖아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시청자님 지금 금 팔찌 살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요. 금 안 좋아하세요? 있었어요. 예. 금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니 좋아합니다. 금이 뭐 쓰레기입니까? 왜 안 사세요? 좋은 건데 왜 안 사세요? 지금 금 팔찌.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맞아요. 비싸니까. 맞아요. 만약에 금값이 지금 39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35만 원까지 떨어지면 사실 겁니까? 어때요? 35만 원까지 떨어지면. 30만 원이면 사요. 30만 원이면 사세요? 더 떨어지면 사죠. 더 떨어지면 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금을 살 때도 우리가 사놔야 되겠다 생각할 때 솔직히 제가 과거에 금을 살 때 한돈에 한 13만 원, 11만 원대 시절에 제가 금을 사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 한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8, 9만 원대의 금값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다고 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비교해보면 굉장히 쌌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쌀 때 산다는 느낌보다는 쌀 때 산다는 느낌이 있어요. 좋은 건 같은데 어차피 한돈을 살 거면 한돈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죠. 그냥 비싸기만 비쌀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면 금을 사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못 사겠다. 집에 있는 금이나 좀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BMT라는 이 기업이 과거에 4천 원대였던 시절이나 지금 이 16,000원대, 17,000원대까지 올라온 시절이나 사실은 똑같은 BMT 주식 한 주예요. 가치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은 BMT가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재물을 보니까 매출도 영업이익도 늘어난 것 같은데 BMT가 좋은 거니까 올라와도 괜찮지 않을까? BMT가 보니까 지금 산업용 정밀 공정을 하고 있고 원자력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 스스로 혼자 여러 가지 판단하고 보니까 금이 지금 한돈의 이 정도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금을 사버리시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우리가 산다라는 개념으로 가버리게 되면 가격을 무시해버리고 사가지고 어떤 순간에 좋은 기업을 너무 비싸게 사버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바가지 쓰는 일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주가가 무조건 내려갈 거고 폭락할 거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거는 투자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BMT라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투자의 원칙 어떤 투자의 개명으로 따진다면 10개명 중에 하나 그냥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라는 그런 원칙에 대한 접근인 거고요. 결국 여기서는 주가가 변동성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는 주가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만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값도 39만원에서 40만원 갈 수도 있고 38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 변동 안에서 내가 수익을 내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제가 왜 초보자들께 하지 마라고 하냐면 돈 잃을 게 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난다긴다는 고수들이 들어와서 시청자님들과 같은 이런 돈들을 뺏으려고 하는 곳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싸게 사서 내가 당신보다 비싸게 팔겠어요. 라고 여기서 아예 칼을 갈고 내가 지금까지 단련해온 나의 차트 보는 기술과 호가를 보는 기술과 매수 매도의 기술을 통해서 당신들의 돈을 내가 뺏어버리겠어요. 라고 들어오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그렇게 날고 길고 날고 낀다 하는 사람들 그런 고수들이 와가지고 매매하는 자리에 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손실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어때요 시청자님? 고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손실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올라온 자리에서 보면 얘가 희한하게 막고 올라가는 자리에 가격 라인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저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저점 자리가 무너질 때는 손절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1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청자님은 뭐 했었어야 돼요? 12,600원 자리가 무너질 때 뭐 했어야 됐냐면 손절해버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도 없고 매매의 기준도 없고 매매의 비법도 없고 매매의 기술도 없다 보니까 그냥 물려가지고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하게 된다는 거죠. 개미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주가가 빠져내려가가지고 물려가지고 반토막 나는 게 금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BMT라는 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괜찮냐고 하면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살 생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금도 저는 좋지만 지금 별로 안 사고 싶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을 이미 놓쳐버린 거고요. 가능하시다면은 이거 내려가게 되면은 단기 반등이 원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운이 좋으면 시청자님이 본전까지 아마 올라올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려갔다 보면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만한 2,000원에서 운이 좋으면 본전 또는 그 이상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 2,000원쯤 되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이거는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팔았다가 좀 가격이 좀 싸지거나 여기서 자리 잡는 걸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아내시는 걸 관점으로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고 나중에 재접근하는 것을 노리고 공부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면토입니다. 네, 차바이오텍 10%고요. 차바이오텍을 10%고 19,800원 19,800원이요? 네.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신들의 영역이라고 하죠? 주가가 저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때는요. 전화 상담 한 번 딱 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상담을 통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광명을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뭔가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유망한 기업이 주가가 안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라고 하잖아요. 저평가 우량주.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안 가면 얘는 언제쯤 얼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건데요. 차 바이오텍이 저평가 우량주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고 우량주라고 할 만한 기업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이 기업은 이 산업은요. 이렇게 재무제표라든지 얘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어떤 새로운 꿈과 희망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제약바이오가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주식지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불가능하고요. 제약바이오 산업을 가치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폭등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산업은 예상치 못한 폭등이 가능하거든요. 과거에 신라젠이라든가 신풍제약이라든가 한국 BNC라든가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요. 제약바이오 산업은 진짜 많이 올라가면 15배, 20배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꿈과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게 올라갔던 기업들의 말로가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갈까요? 안 갈까요? 를 예상하는 것은요. 기업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도 떨어졌죠. 영업 손실도 나고 있죠. 그런 기업이 지금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글쎄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활성화 NK세포물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이런 이런 신략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간다 안 간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더 살까요? 안 살까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더 갈 겁니다. 이거 안 갈 겁니다. 하는 건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더 가면 더 가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을 사실 누가 해야 되냐면 시청자님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려면 실력이 없으면 사실 대응하기가 어렵고 전화 상담 한 번 가지고 본전 탈출할 수 있겠느니 정리할 수 있겠느니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운이 좋으면 본전 탈출이 될 거고 운이 안 좋으면 밀렸을 때 그냥 손실나게 되는 종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지금은 시청자님이 그냥 본전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가 본전 올라올 때 정리하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항상 덧붙입니다. 지금 시청자님의 본전은 2만 원 자리인데 최근에 2024년 1월에 만들어진 고점이란 말이에요. 이 고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생기면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더 갑니다. 근데 이 판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네, 제가 해야죠. 맞아요. 지금 여기서는 저기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더 갑니다라는 조언만 해줄 수 있지 지금 뚫을지 안 뚫을지는 제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뚫는 과정에서 이거 뚫을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뚫지 않고 있을 때 이거 안 뚫을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그날이 우리가 통화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금 대처해야 되냐면 본인이 해야 되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와 시세 변동이 심한 종목들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면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가를 알고 싶어요. 손절가는 지금 당장이라도 손절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내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게 좋은데 여기서 나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손절했는데 올라가면 제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절 욕하세요. 그냥. 지금 이거는 맞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본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남 탓을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남 탓하고 사세요. 원래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네가 팔아래서 팔았을 해도 괜찮으니까 위험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주가가 한 번 더 튀어 올라갈지는 지금 오늘로서는 제가 확인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종가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추세 돌파가 되지 않았고 지난 종거점인 2만 원짜리 돌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판단하고 여기서 살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산다면 2만 원 넘어갈 때 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지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늘 손돌하는 것보다는 내일 만약에 은봉으로 좀 밀린다거나 다음 주 내일 만약에 버텨주고 내일 모레 조금 은봉으로 밀려내려가게 된다면 18,000원 한 2,300원 밀리게 된다. 또 18,000원 정도가 밀리게 된다면 저는 가서 손돌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질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하시고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운이 좋아서 이 시세가 살아남아서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조금 올라와준다면 2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위트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대응해가지고 나올 만한 종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종목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깔끔하게 물러설 때도 알아야 된다. 18,000원 자리 무너지면 그냥 물러서자라는 의견을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이게 상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전문가 욕먹이는 행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니 그냥 우리는 하는 거나 잘하자. 18,000원 문도 지금 손절 2만 원 이상 올라오면 잘 보고 있다가 2만 원에서부터는 매도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런 종목 하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자기가 잘하는 사람들이 전에 이걸로 수익 낼 수 있어요. 맨날 보면서 매일같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매일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고요. 11만 8,000원에 비중 10%요. 최근에 사셨는데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 제가 2차전지를 작년부터 갖고 싶었는데 그때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번에 가격이 그때보다 한 5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비중 10% 샀는데요. 내려가면 좀 더 좀 살까 싶어서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내도 가격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일단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2차전지를 그냥 갖고 싶어서 가졌다라면 우리가 약간 소유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기에 맞는 테마를 사야 되는데 2차전지가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시 간다기보다는 그냥 꿈틀거릴 거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를 갖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2차전지를 갖고 싶으시면 전기차를 사시지 그랬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얘가 2차전지가 급등 나올 때 대장이었냐 하면 대장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2차전지가 급등 나올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꿈틀거리다가 바로 그냥 조정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같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2차전지 냄새가 많이 묻어있는 종목입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차전지를 진짜로 내가 갖고 싶었고 그때 올라갔을 때 잘 참았다라고 한다면 SK이노베이션을 살 게 아니라 에코프로라든지 금량이라든지 그때 대장이었던 종목들이 눌려있는 자리에서 지금 매수해서 들어가서 단기반 등을 노리는 매매는 저는 적합한 매매라고 봅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말하지만 2차전지가 죽을 것 같지는 않다.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거지만 그 이후로는 빠져내려갈 것 같다. 지금은 시기상조였다라고 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를 사시겠다라고 한다면 종목 선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2차전지 쪽을 엮였다기보다는 2차전지 쪽에 냄새는 묻어있긴 합니다만 석유화학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생각 한번 해볼 게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이 산업은요. 소재 그러니까 소재 중에서도 가장 원재료에 가까운 산업이에요. 그죠? 네. 그럼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으로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 김밥을 팔아내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 김밥에다가 당근, 우엉, 오이, 쌀 또는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 요리할 때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팔아내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김밥 파는 장사가 잘 안 되면 원재료가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릴 거예요. 안 팔릴 거예요. 김밥 사 먹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면요. 소비가 둔화되어가지고 김밥 사 먹는 사람들 줄어들면 당근과 오이와 햄과 소시지 이런 거 파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못 벌죠. 못 벌어요. 그러면 김밥 만드는 입장에서는 손님이 언제 어떻게 많이 올지 모르니까 김밥을 여러 줄에 만들어 놓긴 하겠지만 재료를 주문하는 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손님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잠깐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건지를 모르니까 원재료 주문을 엄청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썩으니까.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 제품들은요. 모든 산업의 원재료가 되는데 지금 소비 둔화가 되어가고 있고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고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반도체 기업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생산 줄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런 제품을 발주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거는 내려가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2차전지 냄새가 아니라 얘가 올라오고 나니까 올라올 이유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아, 야 경기가 안 좋네. 그럼 이거 밑에서 좀 내려와 있어야 되겠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경기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사이클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 좋아지는 타이밍까지 얘가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란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바닥 찍고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들보다는 밑에서 좀 머물다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여기서 머물다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청자님은 매수해놓고 난 다음에 수익 내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종목을 선택하고 계시는 거죠. 2차전지 냄새는 이미 많이 없는 종목인데다가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약간 불황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과 약간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 혼자 잡으신 거거든요. 대신에 시간을 들고 가져가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겠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클이 돌고 돌기 때문에 여기서 지가 좀 더 빠진다고 한들 7만 5천원까지 빠진다고 한들 어쨌든 저점 라인대일 것이고 거기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좀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 가져갈 배짱이 있다면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게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한두 달만 딱 가져가는데 한두 달만 가져가는데 10만 원 밀리고 9만 원 빠지면요. 사람 팬이고 옵니다. 내가 잘못 투자했나? 뭐 하고 있지 내가? 딴 거 올라가는데 내가 왜 이거 잡았지? 다른 2차전지 올라가는데 내가 왜 이걸 갖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정도의 배짱과 용기와 확신이 있다면 저는 모아가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은 돌고 돌기 때문에 뭐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간다면 밑으로 밀릴 때 10만 원 이하에서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는데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어때요? 종목 교체를 할까요? 그건 스스로가 결정하는 문제인 거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건 제가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져가야 돼요? 제가요. 그럼 저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죠. 스스로가 견딜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투자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슈퍼 개미들이 전부 다 많이 쓰는 투자 방법이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더 내려가더라도 더 사가지고 장기로 보고 가져가는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슈퍼 개미들 투자 고수들 보면요. 그러니까 틀린 방법은 아닌데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만약에 샀는데 조금 빠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전화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어우 죽겠다. 손들여야 되나 어찌여야 되나 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울리지 않는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요. 지금 굉장히 계륵과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로 보면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얼마나 장기로 봐야 될지 얼마나 밑에서 고통을 줄지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도 될 종목을 왜 지금부터 들어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할 종목을 찾고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대응하시고 단기로 보셨다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2차전지로 가시던가 지금 시기에 맞는 종목들로 옮겨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상담 잠시 쉬었다가 저희 강연회가 있잖아요. 강연회가 또 이번 주에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가 또 감사합니다. linear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난티를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난티 실적은 좋은데 점점 빠져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7,413원인데 40% 정도인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하죠? 이거는 추가 매수를 지금 이미 비중도 큰데다가 더하겠다라고 하고 점점 빠진다라는 이유가 추가 매수할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 아마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안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모르고요. 그런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진짜로 원리 원칙만 잘 지킨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 채널 좀만 돌리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좀만 검색하면 나오는 걸 제가 뭐 한다고 여기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데 돈 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는 기업은 산호모 올라갑니다. 돈 벌고 싶으면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내려와 있다. 사면 그건 올라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거 반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 나와보세요. 그건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투자의 고수 중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왜냐? 투자의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내려가 있는 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가지고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식 농부분께서도 하시는 말이 그거잖아요. 주식을 농사 짓듯이 해라. 싹이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싹을 지금 안 나오니까 갈아엎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왜 이렇게 싹이 안 나오지 내 인생 망했네 이런 사람 이런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거라고 물을 줄 때 물을 주고 병충해가 있다면 농약을 쳐주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고쳐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걸 가지고 가고 있다면 올라갈 때 이득을 본다는 개념으로 가지고만 가면 되는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냐면요. 종목 선정 잘합니다. 보시면 종목 선정도 잘하고 매수가도 잘 잡아요. 그리고 수익 내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커서 매도도 안 하죠. 그리고 욕심이 커서 매도하기 전까지 뭐냐면요. 빨리 빨리 수익 내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가는 걸 못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개미들이 돈 못 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못 가져가니까 돈을 못 번다. 안한티도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삼성 SDS도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11만 원대, 12만 원대, 13만 원대 이럴 때 상담 들어올 때 아우, 이제 이거 상담 지겹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삼성 SDS 상담 안 한다고 했어요. 왜요? 작년 8월이었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우, 이제 이거 지겹다. 이것도 못 가져갈 것 같으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적금이나 하세요. 적금도 못 할 겁니다. 아마 적금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적금 넣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1년 기다려야 이자 나오구나. 나 6개월 만에 해지해야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적금에도 돈을 못 벌 팔자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못 가져가면 뭘로 돈 벌겠다는 겁니까? 그냥 맨날 움직이는 거 그거 위에 올라가서 급등 나오고 막 빠지고 하는 그런 거 사가지고 아이고, 올라간 안 올라간 손 들여야지 살까 말까? 그렇게 우리가 뇌동매매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좋은 기업이고요. 가져가면 돈을 버는 기업인데 못 가져가는 겁니다. 비중도 이렇게 많으니까 그럴 거고 아마 실적이 좋은데 점점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산 자리가 반드시 바닥이어야 된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 자리가 왜 바닥입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결국 이 아랫자리 여기서 머물고 있는 이 단계에서 올라갈 수 있느냐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7,500원에 샀든, 8,500원에 샀든, 6,000원에 샀든, 5,000원에 샀든 별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면 얘는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들고 있는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나중에 올라갔을 때 남들이 부러워할 사람인데 왜 들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비싸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쪽에 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욕심이 커가지고는 추가 매달 자리도 아닌데 지금 비중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감당하기 힘드시면서. 저는 이거는 그냥 추가 매달 없이 가져가시고요. 저는 지금 자기의 그릇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전 나오면 본전에서 일단은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요.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난티 상담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난티 이거 사가지고 수익을 못 낼 사람이면 주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접으세요. 이걸로 수익 못 내겠다. 접으세요. 왜? 갖고만 가면 수익이 난다는 종목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으신다면 그거는 주식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지금 LS 일렉트릭입니다. 보세요. 위에 있는 거 지금 막 사가지고 이렇게 막 급등 나오고 막 빠지고 이런 거 사가지고 저 나오는 게 거의 태반이잖아요. LS 일렉트릭 보세요. 7만 6천 원대 매수를 하셨고 7만 6천 7백 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비중이 10%입니다. 과거에 샀든 최근에 샀든 지금 올라왔을 때 샀고 이거는 지금 급등 나와가지고 주가가 반복 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 매수하셨고요. 좋은 기업이 이미 안 올라가는 종목을 산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신 거잖아요. 얘도 보시면은 2018년부터 19년, 2020년 보면요. 영업이익이 2천억대에서 1,300억대 계속 돈 잘 벌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잘 버는 기업이 주가는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이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얘가 간 기업이었는가 원래. 원래 간 기업이 아니라 안 간 기업이었다고요. 모든 종목이 지금 급등 나오니까 우와 좋다 저거 사야 될까 자꾸 그러는데 그 급등 나오기 전을 보면 안 간 기업이었습니다. 하물면 에코 프로도 안 간 기업이었어요. 안 간 기업들이 좋아진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뉴스에서 좋다 좋다 하고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비싸져가지고 급등 나왔을 때 사람들을 팔아치우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졌을 때 이거를 또 갖고 싶어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좋은 투자인지를 스스로가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LS 일렉트릭도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 LS 쪽이 그룹 계열사에서 전기차 산업을 조금 이렇게 하겠다 2차전지 산업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급등이 한번 세게 나왔던 기업이고요. 기업 가치로는 나쁜 기업은 아니나 급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힘들다. 거기다가 2차전지 쪽이 지금 반등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시세에 맞춰가지고 반등 나왔는데 이 2차전지 반등이 좀 더 이어질지 아닐지는요. 저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저의 분석에 달린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국민들 투자하고 있는 이 국민들이 얼마나 혈언이 돼서 달려들 것인가 아니면 이 국민들이 한번 당했으니까 이번에 안 당하고 난 더 안 살래 라고 생각해서 이 반등세가 금방 끝날 것인가 이 유행이 얼마나 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더 올라갑니다. 안 갑니다. 이런 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가 제가 상담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전지는 작년 8월 달 막 급등 나올 때 그러니 알겠죠. 이 개미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대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한때 그래도 시대를 풍류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은 나올 겁니다. 했던 그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고 이제 더 갈지 안 갈지를 보려면 뭐 해야 되는가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서 8, 90만 원대까지 반등이 좀 나온다면 아마 LS 일렉트리닉도 여기서 올라왔다가 좀 빠져내려갔다가 다시 9만 원대, 10만 원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 본전 언더리까지 와 있을 때 매도 진행하셔가지고 2차전지 단타를 조금 하시고 싶다면 내려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릴 수도 있고요. 단타가 내가 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좀 멀리 가면 안 될까요? 멀리 보고 좀 천천히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좀 멀리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조금 살 바에는 아까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돈 잘 버는데 밑에 있는 기업들 그냥 많이 사버리는 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나의 앞으로 미래의 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은데 이런 매매를 왜 하시나 조언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7만 7천 원 여기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략 매도하신 다음에 빠지면 다시 들어가거나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밑에 있는 것들을 단타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클래시스 3만 2천 3백 50원의 10%인데 이게 잘 안 올라가는데 궁금합니다. 네, 올라온 정보를 샀으니까 잘 안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올라와 있는 정보를 올라 사면 더 잘 안 올라가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금값 올라갔어요. 39만 원입니다, 한돈에.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클래시스가 이게 5천 원짜리가 지금 3만 5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7백 배는 올라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나쁜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시청자님 지금 금 안 사는 이유가 금이 안 좋아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금이 비싸서 안 사는 거지. 금은 전부 다 좋아하죠. 그죠? 시청자님 금, 목걸이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근데 금, 목걸이 지금 10돈짜리 살려면 한 400만 원 돈 줘야 되는데 어때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지요. 옛날에 생각하면 금, 목걸이 10돈짜리 사면 한 100만 원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400만 원 주고 살려고 하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 뭔 사지요. 뭔 사지요. 근데 금이 안 좋아서 안 사는 겁니까? 금이 좋지만 비싸서 안 사는 겁니까? 비싸서 안 사지요. 글래시스가 비싸서 안 샀어야 되는데 왜 비싼데 샀냐고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글래시스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비싸다고요. 이 비싼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 시세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냥 맨날 이 시장에 따라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 투자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금을 39만 원 사가지고 장기 투자로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금이 쌀 때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쌀 때 금 목걸이 맞춰서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다가 좀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금값이 올라가면 처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투자로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때 사가지고 누가 돈 보냐는 거예요. 장기로 가져갈 사람은 없는 거죠. 지금도 금도 단타 치는 사람들 많아요. 마찬가지로 클래시스도 단타를 할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단타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시세 노름에 있어가지고 내가 잘 매도하고 나와야 되고 또 손절도 잘해야 되는 그냥 단기 대응을 되게 잘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뭐였다고요? 너무 비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화장품 사업부터 해서 의료기기부터 해갖고 이런 쪽으로 막 엮여있다 보니까 올라온 거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잘 올라오니까 올라왔는데 영원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차트 모양이 헤드앤숄더 변형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두 개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머리가 한 개라고 했을 때 어깨와 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변형이 되면 이런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고 빠졌을 때 굉장한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시청자님이 장기로 가져왔을 때는 아마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 모양이 나왔을 때 뒤로 이렇게 밀려내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주먹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주먹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엄지손가락 쪽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차트 모양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얘는 완성형이 되어갖고 그냥 앞으로 장기적으로 쭉 빠질 기업입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장기로 가져가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밀린다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필시해야 되는 자리가 2만 8천 원입니다. 2만 8천 원이 밀리면 밀리게 되는데 그런 차트 모양을 만들면 진짜 그렇게 될까 고민되잖아요. 그죠? 2만 8천 원 됐을 때 손절할까 말까 고민될 것 같아서 제가 비슷한 차트 모양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클래시스 차트 보고 계십니까? TV로? 네. 한국전력 보여드릴게요. 한국전력이 어땠냐면 이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모양이 어떤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이 좀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저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꼭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서 무슨 수익을 누리겠다고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는 단기 급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불확실한 반등을 노릴 바에 저는 안전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고 장기로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주식 바라보면서 이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오늘 또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렇게 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드리는 그냥 저점에서 우량주 사셔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는 매매하세요. 이건 매도 의견 드릴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사마콘덴서요. 사마콘덴서고요. 매수값 비중이요? 비중은 15%고 매수값은 3만 8천 아, 4만 8천 5백원이에요. 그렇군요. 일단 사마콘덴서가 이게 나쁜 기업이라고 하긴 참 그래요. 좋은 기업이에요, 얘도. 실적도 잘 나오고 콘덴서 사업이 앞으로는 유망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처던지 쪽에 이게 많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전기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좋은 게 맞는데 좋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지금 돈 잘 버는데 주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지는 거 보통 거품이 빠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품 빠지는 상태에서는 하락세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표현한다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떨어지는 칼 잡으면 손이 어떻게 돼요? 다치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다친 거예요. 난 좋은 기업 잡았는데요. 좋은 칼을 잡았겠죠. 떨어지고 있는 좋은 칼을. 그래도 손은 어떻게 돼요? 다칩니다. 다칩니다. 그러니까 아니 좋다고 해서 잡았는데 왜 그래 되나요? 떨어지고 있는 칼을 잡았으니까 나를 잡았으니까 그렇겠지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바닥에 꼽히고 난 다음에 좋은 칼을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투자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사막 콘덴서가 배신한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지금 투자를 지금 이상하게 하신 거예요. 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대한 배신을 스스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저점 자리죠. 2만 9천 자리가 밀리게 되면 좀 크게 빠질 겁니다. 아마 한 번 더 레벨 다운 돼가지고 밑으로 쭉 빠지는데 그러면 하면 2만 원대나 만 한 7, 8천 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 저는 추가 매수라도 좋은 기업이라고 봐요.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4만 8천에 사셨으면 저기서 손절하려고 하면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 손실을 다른 종목에서 메꾸기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물려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그냥 차라리 물려있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괜히 서두르게 된다면 비중만 많아지고 대응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3만 원 자리에서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없이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아마 4만 한 5천 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방향이라든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만약 3만 원이 무너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아요.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1만 한 7, 8천 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그때 비중을 한 30% 내지 한 40%까지 늘려도 좋은 기업입니다. 나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싸면 많이 사도 되는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물려있지만 너무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1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 내가 더 사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2만 원 깨질 때 더 사는 게 나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지금 잘못 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내셔가지고 그냥 2만 원 무너져도 그냥 손실이 아니다 생각하고 더 산다 생각하고 조금 배짱을 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난 게 아니죠.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잠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2부에서 잠깐 차 한 잔 하시고 물 한 잔 마시고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 갔다가 오겠습니다. 문현진이었습니다. 문현진이었습니다.